재화벌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사건이 정말 이재명의 목적까지 검찰 수사 칼날이 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재명이가 공헌한 두 측근, 이 정도는 대하 측근이라고 했던 김영희는 구속되고 정진상인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규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들, 증거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요.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사건은 그냥 잊고 계셔도 될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에 와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법 처리만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 공표 사건 관련해서 이거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술이 다 나온 것 같고요. 셋이 골프 치고 카트 탔다 이거 정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장소, 정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갖고 사실 반박하기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 나와 있었던 증거에 더해서 이 진술이 보강돼 버리면 사실은 거의 콘크리트 붙이기 작업 들어갔다. 이 정도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이가 새팔간 거짓말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거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까?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진짜 아니라서 이런가? 라고 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처럼 마치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국면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설마 저 정도 대선 주자가 저저런 걸 갖고 거짓말을 할까?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루밍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 가스라이팅 당한 일반 국민이 이재명을 상대로 무슨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미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알겠어요. 유동규가 진술을 1년간 사실은 입을 닫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1년 동안 닫고 있다가 마음을 바꿔서 진술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늘 그러던데요? 제가 느끼기에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접견을 할 때 사실 유리방에서 하거든요. 유리방이 사실은 교도관들은 못 듣는 공간으로 하게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일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 변호인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접견 와서 변호사 보내서 동정이나 살피더라. 그딴 소리는 하고 있더라. 이런 취지의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접견을 온 변호사로부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받듣고 또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파악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신변에 대한 보호나 걱정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느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함을 느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사실 인지상청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서로 어떤 여러 가지 재물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뭉친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대선까지 실패한 마당에 자신도 살펴주지 않는 이 의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밤새 구치소 안에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마음을 사실은 바꿔먹기가 어렵고요. 마음이 한 번 돌아서면 크게 변하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은 사실은 경찰들이 조사하는 것도 수사적 상으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엘리트들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을 좀 갖고 놀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하고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수사기법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청의 수사에서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유동규 씨도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점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누구 회유 받을 사람이냐 그런 표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욕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과 증언의 순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의 발언 인터뷰 중에는 검사들이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상당히 조사기법상으로도 경찰에서는 달달 볶아서 괴롭히고 검사들도 달달 볶긴 하지만 또 어떤 검사들은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전체적으로 사실 어떤 검사들을 보면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또 날카롭게 칼로 찌르는 검사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양자로 아마 영향을 줘서 역학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검사 출신 선배들 중에 박주선 부의장 또 이명재 전 총장 같은 분들의 일화를 제가 들으면 그분들 직접 모시고 식사할 때 그런저런 옛날 얘기니까 나오면 진짜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간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고통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구치소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으로서 사실 경험하게 오면 인격적인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듣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적 고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어떤 조우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다시 변화가 크게 도모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회유는 유동규가 당한 게 아니고 고 김문기 씨 유족들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족을 상대로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진 뭉개면서 뒤로는 미안하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를 향해서 가는 또 민주당이 434억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치닫는 데 있어서 그 증거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쌓여만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희가 돈을 8억을 20억을 요구했고 나무기가 그걸 만들다가 대장동 사건이 이낙연 측에 의해서 터지면서 중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기가 돈을 만들고 현금을 만드니까 시간이 걸렸겠죠. 한 번은 1억, 한 번은 5억, 한 번은 또 1억 4,700 이런 식으로 나무기가 만들고 그다음에 정민용이가 그걸 갖다 주고 유동규가 받아서 김용희한테 주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전부가 다 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가 됩니까? 네. 4명이 다 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동이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규정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공모관계로 다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4명이 다 공모입니까? 그렇지만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요구하고 주범격으로 직접 지급받는 문제 이 문제로부터는 조금씩 처벌 수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문제 요구하고 받은 건 김용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으로 다른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으니까 사실 남아있는 것은 그 8억 원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규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규명의 죄가 제일 무겁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달돼서 누가 그것을 정치적 용도로 사용을 했느냐 사실은 누구나 다 심중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경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가 될 것인데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전달된 어떤 도구, 방식, 금액, 권종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거의 등장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아마 과거를 한번 회상하면서 옛날에 내가 브리프 케이스에 3억 원 현찰 빳빳한 거 넣어가지고서는 박철원 씨 구속시킬 때 생각하시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만으로도 남욱, 정민영, 그리고 유동규 그리고 김용은 처벌을 면할 수 없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남욱, 정민영, 유동규는 진술이 똑같죠.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김용인만 지금 난 받은 적 없다. 전부 이거 조작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상태에서 재판장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세 명 진술 자체가 이해관계상으로 본인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진술을 각각 조사받았는데 일치되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진술의 정교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김용 씨 진술만 가지고 배척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걸로 봐서는 돈이 오고 가기는 한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권종이 나오고 권종이 뭐죠? 그러니까 5천 원권인지 5만 원권인지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됐는지 어떤 도구에 담겨서 전달이 됐는지 어느 장소에서 누구가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 보통 현금이라는 걸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던지게 해놓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부피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어떤 돈을 어떤 종류의 돈으로 전달을 했고 그게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돈도 쪼개져서 전달됐다. 사실 가장 치명적인 진술입니다. 한 덩어리로 전달됐다. 그러면 사실 yes or no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될 텐데 권종이 금액이 쪼개져서 몇 차례 어떻게 전달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구체적인 진술 정황을 막을 수 있는 부인 인술이 나오려면 본인도 그것과 관련돼서 그 사람을 왜 만났는지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돈이 거래가 됐다 안 됐다를 설명할 수 있는 반대 소명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김영희가 입을 열고 그래 받았다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즉각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죄 혐의 소명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돈과 관련된 흐름에 대한 규명이 없이는 영장 발부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8억 최종적으로는 7억 1억은 돌려줬다 그러니까 7억이 어쨌든 여러 사람을 거쳐서 김영희한테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희는 지금 조작이라고 그러고 버티지만 결국 지가 받았다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어디다 썼느냐가 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이 되기 어렵죠.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구속기간 20일 내에 기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정 내에서 그 돈의 용처와 관련되는 아마 추가적인 공방이 더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돈이 넘어갔던 7억 나머지 7억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과 동시에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혐의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명 더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분 자체는 자신의 책임 자체로 기소가 되는 것이고 그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권은 불구속상태로 분리기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기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유동규, 나무, 전달자였던 분 이렇게 3명하고 현재 민주당 대표인 분 이렇게 묶어서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하는 형태로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구속상태로 재판, 아, 구속상태로 김용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되면서 불구속으로 동일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사실 변호사로서는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청에서 신변보를 수행했죠? 네. 이거 받아줘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신변보를 본인이 요청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실 언론상으로 아직까지 공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망 경과와 관련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뜻을 아마 유동규 씨 측 본인 또는 변호인에서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를 통해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사망된 관계자들과 관련된 소명이 일부 진술로라도 있지 않았을까? 또 그와 관련돼서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했지만 언론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신변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찰 차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줘도 그 필요성이 소명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 관계돼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이고 실제 이걸 좀 너무 냉정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리한 진술은 거의 다 꺼낸 상태입니다. 더 앞으로 꺼낸다고 하셨지만 큰 돌이 더 남아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진술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치명탄은 다 가할 수 있는 진술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사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세상을 만약에 떠나시는 상황이 와서 온다 하더라도 형사소동법에 314조가 있어서 사망자의 진술은 특별한 신빙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분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거를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사건들과 관련되어서나 추가 진술을 해야 될 것들이 더 후폭풍을 몰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유동규가 이미 진술한 것만으로도 유동규 씨가 혹시 병고를 당하더라도 증거능력을 갖고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증거로 작동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이가 이 정도 돼야지 측근이지라고 했던 두 사람 중에 김용희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용희보다는 정진사의가 더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계 자체가 그렇고요.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하면서 쭉 했으니까. 이 정진사의가 그동안 정말 미꾸라이처럼 잘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단 가둬놓고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신호탄으로 보이고요. 한 번에 영장을 쳐서 구속시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김용흥 씨 같은 경우처럼 단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2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의 희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건에 뭔가 역할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자칫 구속기소를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자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국금지선에서 막아놓고 더 이상 문제와 관련돼서 도망갈 수 없는 여지를 해놓고 영장 청구에 앞서서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준비된 내용으로 아마 영장을 동시에 치려는 생각은 아닐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치려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용희는 어떤 면에서는 정격 체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진상의는 이래 놓으면 정진상의가 또 어떤 병고를 당할지 모른다. 정진상의도 보호해야지 사람인데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정진상 씨의 법적 증언이나 진술 없이도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이 내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씨의 관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이런 진술들은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오히려 고려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보면 유동규 씨하고도 통화를 급박한 와중에 여러 차례 했던 또 그다음에 A검사라는 분하고도 당시 같이 있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걸 봐서는 오히려 움직이게끔 두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또 할 것이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통신 제한 조치 관련된 허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영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통보... 영장 제한 조치가 뭐예요? 통화 제한 조치. 통신 제한 조치. 통신 제한 조치. 감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통신 기록과 관련된 조회를 하는 방식도 허가서, 법원의 허가서를 통해서 받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 형태로 하는 게 있는데 허가서 형태로 하기 때문에 바로 통보가 안 됩니다. 통신 감청과 관련된 것은 또 일정 기간 동안 감청에 대한 것을 통보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붙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수사 기법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자였느냐 최종 지시자였느냐라는 문제를 또 볼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동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를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학과의 전쟁이라고 흔히 부르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다뤄본 검찰의 특수통들은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과 동시에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이재명이가 나 김용이 모른다. 정진상이 모른다. 이러고 치고 나올 수는 없나요? 그럼 심신상실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것도 해치우는 게 이재명이 아닌가요? 그래도 미약한 수준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되시면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한테 제가 들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대장동 수사를 이제 이재명이가 몸통이라고들 다 생각하고 또 검찰도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쭉 지금 좁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50억 클럽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핵심이 박영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수가 그렇게 셉니까? 저는 되게 세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보다 세요? 더 세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셉니까? 이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셉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분을 아는 건 아닌데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정치적으로도 여당 야당 통틀어서 양쪽으로 다 친분관계가 매우 두텁다. 이렇게 신규에 가까운 양다리다? 네. 그렇게 양다리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현재 여당 측 인사들하고도 많이 가까우시고 사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에도 사실 여러 요직을 많이 박지원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였던 것은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할 때도 박지원 씨가 나오셔서 전 국정원장에 나와서 박영수 특검이면 아주 잘할 거다 했던 게 아직도 제가 눈앞에서 형용합니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던 그런 것처럼 양쪽 정관계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로서도 사실은 특수통 검사로서도 굉장히 요직을 많이 거치시면서 후배들을 각별히 많이 챙기신 것입니다. 네. 각별히 많이 챙기신 것으로 그래서 박영수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단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말씀 이게 저도 전원이니까요. 전원인데 밖에서 이렇게 드시다가 전화를 하면 와라 그러면 구름같이 몰립니까? 몰려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들리는 그런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피레미는 안 잡는다. 거학과 싸운다. 딱 나왔네 거학이. 그런데 원래 자정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속된 말로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검찰과 관련돼서도 검찰 조직 내부에서 서로 친분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서로 있었던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사한다는 게 생각보다 껄끄러울 것이고 자기가 평상시에 모시고 술도 같이 먹고 얘기도 했던 사람을 불러갖고 평사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인간적인 감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거학을 제대로 사법적으로 단지하지 않고 우리 검찰이 공정정의 이런 얘기하기에는 저는 낯부끄러워서도 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도덕성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조직은 근본적으로 내부가 썩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무리 다른 쪽의 칼날을 아무리 디밀어도 내부의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다시 검찰청 법상의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 이런 평가가 사회로부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박영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보도를 보면서 이 사람 불가사리 같다. 불가사리는요. 큰 놈 작은 놈 안 가려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것에 따르면 50억 클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지 딸을 대장동 팀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월급받게 하고 또 회사에 대출받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대출받게 했잖아요. 그게 다 10억 몇 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수산업자 가짜한테 속아가지고서 250만 원 무슨 렌트비가 어쩌고 저쩌고 전달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무슨 큰 돈 작은 돈 가리지 않고 공짜라면 다 주워먹는 이 불가사리 아닙니까? 나 이런 참네 정말 전국구 조폭들도 말이죠 동네 골목에 가서 불량배들하고는 안 싸워요. 하여튼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법조 원로가 되셔서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커다란 장벽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넘어가야 사실은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교적 교사가 학생들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가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고발이 됐죠.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사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직선거법 문제는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어떤 탄핵과 관련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법성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어떤 위법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문자 내용으로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까지 2만 원 해서는 참석하면 된다. 이것 관련해서 종용하는 문자 받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행동 조금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정서적 학대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한테? 네.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이고 또 이것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사고,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강요의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또 초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피어 프레셔, 같은 학년,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압박감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뭔데 이걸 반대해? 이런 동료 사이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왕따고 그게 위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학교 교사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법의 어떤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교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훼손을 절대로 안 되는 행위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을 선거법 위반 그걸 오로지 공직선거법 문제로만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따지고 보면 내란선동 아닙니까? 이런 댓글로 내란선동 그러나 지금 우리 이성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죄 결과적으로 그런 아주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강요죄 같은 것처럼 아주 사실 보면 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모든 범죄는 꼭 성범죄만 사회 악으로 규정돼야 될 게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문제 학대 행위 또는 강압적인 인격적인 어떤 침해 행위 정신적인 침해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같은 게 사회적으로 왜 위험하겠습니까?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어린 학생들의 정서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범죄가 적용이 되면 공직선거법보다 그 형량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강요죄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보다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고발을 한 단체 학수연에서 조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의 지금 말씀이나 또는 법률 조언을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시간이 다 돼서 약속한 대로 10시 36분이 돼서 혹시 마저 못하신 말 한 말씀 하시고 끝낼까요? 일단 다른 내용보다도 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울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지금 영장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최악의 상황이 사실 터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네 청와대에서 두 차례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해당되는 업무들을 처리했다 공모의 장소로 청와대가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지구들끼리 회의하고 나오는 거는 주거침입이 될 것이고요 청와대도 5년간은 주인이 문재인이었으니까 문재인 몰래 들어와서 회의하고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문재인이 알고 나는 좀 밖에서 놀고 있을 테니까 너네들끼리 회의하라라든지 또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나 얘기 좀 알자라든지 최소한 이 정도의 행동을 했을 테니까 문재인이 사전사후에 보고받고 제가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도 수사망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수염 기르고 고구마 캐고 그러던데 감옥에 가면 장롱반 있죠? 잘 안 보내줍니다 그건 모범수만 가는구나 네 모범수만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다 장롱반이라고 있어요 원회반도 있고 거기가 아주 좋은 보직이라서 좀 빵 오래 살고 모범수만 그쪽으로 배치되는데 좋은 교도소에 가야 되고요 땅이 넓은 교도소에 최소한 수도권이라면 위정부 교도소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특일급수만 보내주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문재인이 연습해봤자 당장 거기는 못 간다고 그러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한 제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이승우 변호사의 법률 해석 법률 해석이 참 좋잖아요 법승 TV를 보십시오 법으로 이긴다는 법승입니다 법승 TV 또는 이승우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는 TV입니다 법승 TV 일반 일상생활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좋은 여러분들의 법률 조언자가 될 겁니다 법승 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